문제! 주세요! 자, 어디서 많이 봤죠? 대박! 자, 아파트용 구조! 자, 아파트용 구조! 동현! 순풍산부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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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차연의 집 아니야! 실패! 약간 20평대 아파트 같기도 하고요, 20평대! 이게 밖에서 찍었네! 예예! 자, 거실! 약간 여의도 쪽 아파트 같기도 하죠? 여의도? 야, 여의도 아파트 같아요! 어, 여의도! 야, 여의도 쪽 같습니다! 여의도? 여의도! 여의도 아파트 같아요! 여의도! 20평대 여의도 아파트 같아요! 여의도! 오 마이갓! 선배! 선배! 답도 취소! 답도 취소! 답도 취소! 이젠 진짜 결정해야 돼! 인내! 그렇게 여의도 아파트는 온전한 나만의 집이 되었다! 우리 집! 우리 집! 선빈! 프로듀사! 정답! 그러니까 내가 보면서! 아니, 보면서! 우리 집이다! 아, 진짜 우리 집이! 좋으세요! 아, 지금 강인가요? 바다인가요? 앞에! 나래! 어, 나래!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쿨하우스? 어? 쿨하우스? 맞아요? 아니요? 맞는 거 같아! 쿨하우스? 맞았네! 제발 문자! 제발 문자! 제발! 제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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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해요? 유명몰이냐? 죽구리잖냐? 나중에 내가 죽구려와라! 그럼 이거랑 똑같이 꾸려와! 아니, 가만히 있는 게 어렵나? 왜? 정답! 가만히 있는 게 어렵네? 미안해, 강아. 진짜 내가... 아, 옛날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떨리면 연기하지 마라. 오늘부터 연기 은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정답! 가족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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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사진 뒤에 있네요! 선빈! 뭐일까? 웬만해선 그들을 막았었다. 아, 좀 막고 싶네요. 실패! 아니야, 그거 있잖아!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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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빈! 선빈이 좀 사이에 빨랐습니다. 선빈! 설문당 칠공주? 실패! 그런 쪽입니다. 그런 쪽이에요. 그런 드라마 쪽이에요.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고쳐봐. 고쳐봐. 이 집 며느리야. 월차까지 내면서 제사 준비할게. 고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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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말이 들어. 1, 2, 1, 2, 9. 그쪽이에요. 선빈! 솔략집 아들들? 다 나와요. 실패! 세윤! 왕꽃선녀님. 뭐라고요? 왕꽃선녀님. 한 글자 정답. 어? 왕? 왕. 신! 왕관의 식구들! 짜잔! 왕관의 식구들! 짜잔! 이걸 가져간다. 와! 이걸 가져가. 와 대박. 이렇게 빨라야 됩니다. 이렇게 빨라야 돼요. 왕관의 식구들을 어떻게 하냐. 맞춰봐 홈스. 운이다 이건. 첫 번째 집. 오픈. 이 집입니다. 와! 봤죠? 피오! 풀하우스? 실패! 혜리! 연애의 발견이 아니다. 실패! 혜리! 뽀아! 뽀아! 슈퍼맨이 들어왔어? 못 들어왔어요. 실패! 혜리! 로맨스가 필요해 2! 90% 정답. 피오! 로맨스가 필요해 3! 실패! 신! 로맨스가 필요해. 실패! 어? 나래! TVN 드라마 로맨스가 필요해. 실패! 힌트 드립니다. 원 투 쓰리 아니에요. 넉터! 숫자가 네 자리. 맞아. 동현! 로맨스가 필요해 2020. 95% 정답. 실패! 혜리! 혜리 빨랐어요. 이름은 혜리가 빨랐어요. 로맨스가 필요해. 2, 0, 1, 2. 피오! 너무 옛날 아니야? 피오! 실패! 실패! 혜리 정답! 혜리 정답! 혜리 정답! 정답이야? 로맨스가 필요해 2021입니다. 이거 정유미 씨 나온 거죠? 이게 투예요. 정확히 제가 데뷔 3년 차 때 보던 드라마. 정유미 씨, 이진욱 씨. 쥐알배. 어? 누구부터 받을래? 문제 주세요. 자 우리네 집이죠. 뭔가 나 쓰는 거 엄마가 틀리는 거 같고. 이거 KBS 정말 들어가. 그렇죠. 동욱. 동욱. 엄마가 풀났다. 25% 정답. 엄마 들어왔어, 엄마 들어왔어. 어, 정연. 엄마 외계인. 엄마 외계인. 엄마 늦는. 그거 엄마 늦는이야. 엄마 늦는. 여기 나온 문제인데? 조바 씨 뭐 힌트 주실 거 없나요? 어? 뭐가 나온 거야? 너무 음식에 빠져요. 자기도 몰라. 지금 혜리도 알고 있는데. 너 나온 거야? 아니 주말도 KBS 주말인데 저거? 그래요 환영합니다. 제리 돌아온 것도 환영하고. 네 엄마 고맙습니다. 조바 씨 강력한 힌트. 엄마가 어디 들어갑니까? 잘 모르는 거 같아. 엄마가. 엄마 앞에 몇 글자죠? 그것도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도 됩니다. 네 글자. 네 글자. 미안해요 엄마. 실패. 죄송해요 엄마. 안 할게요 엄마. 직접 얘기를 하시라고요. 힌트. 동호, 기도해요 엄마? 실패. 세윤. 조화려요 엄마. 조화려요 엄마. 조화려요. 조화려요. 에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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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로카 엘로카 엘로카. 조화려요. 아까 뭐. 간절. 동호. 동호. 이거 신트가 이걸 해. 기독교 엄마. 실패. 예배. 땡땡해요 엄마. 예배. 예배해요. 기독교 누나 말씀. 예배해요. 해요 엄마까지는 맞습니다. 실패. 간절해요. 간절해요 엄마. 간절하려면. 약간 결이 비슷해요. 실패. 뭘 하려면 간절해져요. 뭐라고 이거 하려면 간절해요? 네. 제발. 간절해지죠. 제발 신. 부탁해요 엄마. 정답. 정답입니다. 부탁해요 엄마입니다. 진짜. 큰일 났어. 다음 문제 갑니다. 다음 문제. 주세요. 어느 집일까요? 너무 어지럽다. 뭐가 막 붙여지고. 내 머리 속에 지우개. 제발. 김범. 내. 정확히 김범. 내 머리. 정확히. 잠시만요. 안 알려줘요. 안 알려줘. 안 알려줘. 아직 기회는 김범입니다. 내 머리. 속에 지우개. 실패. 펌. 실패라고? 펌. 내 머리 속에 지우개. 정답. 나 AI인 줄 알았는데. 머리도 아니야? 원래 키스노는 머리도 아니야? 누구도 집지 않아서. 스스로 들어갔어요. 우리 김범이. 본인이 본인이 수습을 했습니다. 문제. 수습. 자 복층 구조입니다. 복층 구조. 오픈형 복층 구조. 침실은 위쪽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기 여성 집인 것 같은데 여성분. 여성분 집이고. 여성분 집이야. 지금 약간 수납 공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 어? 동현. 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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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야. 예능이든 영화이든 나오는 걸 저녁만 주는 거 아니야? 아 구해조 문제에 나온 매물이라고요? 내가 수납 공간이야. 매물이 없는 걸 볼 수가 있나요? 수납 공간. 수납 공간. 예능이 수납 공간. 몇 회. 몇 회 구해조. 몇 회. 맞아요. 구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실패. 두 분은 고개를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멤버들에게는 정답을 공개하고 마음껏 힌트를 줄 수 있는 자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완전히 숙이세요. 완전히. 오픈. 뺐세요. 됐습니다. 인생 드라마인데. 인생 드라마. 전설의 드라마. 근데 확실한 건 형들 절대 몰라. 힌트 너무 많이 잊어. 절대 안 봤어 걸. 남자 주인공 얘기해. 남자 주인공. 몰라 몰라 몰라. 남자 주인공. 현빈 선물. 남자분들 얘기해 줘. 현빈. 세윤. 시크릿 가든. 실패. 이건 몰라. 근데 이거는. 줄임말로 더 유명했지. 그렇지. 그렇죠. 지금. 진짜 정확한데. 딱. 딱 여기야.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힌트가 이거예요. 힌트가 이거. 오케이. 느낌이 왔다 살짝. 왔어 왔어. 왔어요? 얘기하세요. 약간 뭐. 약간 무인도 아니면. 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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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글자 수. 엄속해. 7글자. 7글자. 너무 재밌다. 이산비 씨 직업이랑 같아요. 극중. 오늘 뭘로 나오셨어. 댄스사에서 이산비 씨 직업이랑 같아요. 그렇지. 송혜교 씨가 이산비 씨 직업이랑 같아요. 우리들의 방송국? 우리들의 방송국? 우리들의 방송국? 우리들의 방송국? 하지만 후회를 없어. 하지만 후회를 없어. 정현아. 정한. raz меня. 하지만 후회를 없어. 정현. 정현아. 정현. 나 어차피 클리닉 한번 먼저 해봤는데. 안 돼, 틀리면 안 먼저 해봤는데. 가위가위 보. visually 하세요, 안 함. 정확히 똑같이 들었어요. 가위 가위 보. 가위 바위 보. 바위바위보! 자, 뭐세요? 내가 먼저 할 건데 거기다가 얘기해 봐요, 뭔데? 동현이 모르는 게 없었어! 그러면 앞글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얘기해 봐 동현이 모를 거 같은데? 한글자씩 서로 재현이 형 먼저 해야 돼 그! 권! 권! 그! 모른다고 그랬잖아 동현이 하고 진짜 끌어내야 돼 동현이를! 동현이 먼저 줘! 동현이 먼저 줘! 동현이 먼저 줘! 잠깐, 일일이 한 번 또 타면 안 봤어 그! 컷! 만! 이! 내! 세상! 그들이 사는 세상! 저장! 몰랐어, 몰랐어 그! 되게 크게 있었어요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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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진짜 안 나와 헛! 왜 모르겠어요 왜! 그들이 사는 세상!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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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